우주 비행사이자 공군 파일럿이었던 주인공이 비행 중에 사고로 한쪽 눈, 한쪽 팔, 양발을 잃게 되는데요 수술을 받은 후에 미 공군의 연방특수 수사국의 사이보그 요원이 된다는 내용의 드라마죠 사이보그 요원을 만들 때 들어간 비용이 600만 달러여서 600만 불의 사나이가 된 거죠 나름 이 단가가 세게 들어갔기 때문에 능력치도 아주 남다릅니다 우선 눈부터 보면은요 20배 줌 기능이 있고요 열 감지 센서가 존재합니다 야간 투시 능력이 가능합니다 팔 같은 경우는요 불도저급의 파워 그리고 손끝에 센서가 있어서 회로 감지 능력이 있습니다 다리가 엄청납니다 다리가 진짜 빨라 주행속도가 신속 96km까지 가는 누가 정신이시니까 600만 불의 사나이한테는 약혼녀가 있었는데요 4번의 결혼 그리고 3번의 이혼 4번 대로 3번의 이혼 1번이 저희 말 쉬고 있습니다 곤란 바람 banks